좋은 사람 김국진 기독교로 개종 강수진님과 함께 저 이제 교회 다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양식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스타 개그맨 김국진을 아시나요? 김국진은 1990년대 중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김국진은 당시 개그맨 순위 1등이었으며 55.2% 지지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등 신동엽이 7.3%였고 3등 남이석이 5.6%였으며 유재석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경축 김국진 강수지 여래 2016년 8월 7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강수지와 여래를 인정한 mc 김국진이 수줍은 표정으로 자신의 여래를 언급했다 김국진은 제작진이 경축 김국진 강수지 여래라는 자막을 띄우자 경축이 뭐냐며 민망한 듯 크게 웃었다 드디어 김국진 강수지 결혼 그러나 이 두 분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김국진 이혼 김국진 이윤성 커플이 결혼 7개월로 만인 2003년 5월 별거에 들어가 2004년 이혼했으며 또 위자료로 김국진이 신혼집인 서울 음봉동 아파트와 상당량의 우량주식을 이윤성에게 건넸다 강수지 이혼 불타는 청춘 강수지 이혼 후 딸 키우려고 나이트 행사 강수지는 2006년 파경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강수지가 이혼 후 나이트 행사를 해야 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강수지와 김한선이 과거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날 손님으로 등장한 이정봉은 권성국에게 형님 맨 처음 음악할 때는 한창 나이트클럽이 유행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갔는데 라고 입을 뗐다 그러자 김한선은 그럼 나도 많이 받겠다 하며 나는 그때는 진짜 밤일 안하고 사는 날이 올까 그게 가수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한선은 집에 가면 새벽 두세 시였다 방이 2층인데 피곤해서 네 벌로 기어 올라가서 침대에도 못 들어가고 바닥에서 잤다며 내가 왜 가수가 됐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봉은 강수지에게 발라드는 어땠어요? 라고 질문했다 강수지는 나이트클럽 행사는 안 했지만 이혼 후 딸 비비아나 키우려고 나이트 행사를 했다 보랏빛 향기로 나이트 행사하는 것도 큰일이다 신나지도 않고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새홍지마 반드시 좋은 날은 온다 2018년 5월 14일 방송된 mbc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2018년 5월 23일 100년 가약을 맺은 김국진과 강수지 결혼식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사진 속에 김국진과 강수지는 싱그러운 꽃 속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양가 가족과 지인 10여 명 정도만을 초대해 결혼식을 켜면 비공개 식사 자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진 강수지 커플이 신혼여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할머니네 똥강아지 특종 2MC 신혼여행 9월 지리산으로 결정 2018년 7월 19일 mbc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김국진 강수지 2MC가 바쁜 스케줄로 밀어놓은 신혼여행 계획을 밝혀 스튜디오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스튜디오에서 여름 휴가 계획을 나누던 중 장영란이 김국진 강수지에게 두 사람도 신혼여행 가야 하지 않냐고 묻자 강수지가 스치듯이 지리산에 가야죠 라는 말로 MC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것 강수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챈 김국진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던 강수지와 연애할 때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은 우리의 추억이 있는 지리산 민박집으로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결혼을 했으니 갈 계획이다라고 로매틱한 신혼여행 계획을 밝힌 것이다 김영옥 역시 신혼여행은 미루는 게 아니다 맘 먹었을 때 빨리 가라라고 덧붙였고 강수지가 김국진을 보며 늦 여름쯤 가요 라고 하자 김국진이 9월 말에 가자라며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이에 할머니네 똥강아지 스튜디오 역시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불타는 청춘 김국진 왈 수지 남친이에요 강수지 왈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김국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돌식남 김구라 열받아서 만약에 결혼할 사이면 얘기해야죠 난 커플이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어쨌든 신랑 김국진과 신부 강수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강수지 왈 오빠만 믿어요 좋아 죽는 김국진 하루종일 손잡고도 모자란 듯 수지꺼 국진꺼 너와 나의 연결고리 누가 봐도 커플 김국진 강수지는 불타는 청춘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실제 연의로 발전했다 김국진 강수지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았으며 강수지 모친 역시 김국진 강수지가 곧 결혼할 것이라고 밝히려 했지만 강수지의 모친은 2018년 하늘나라에 가셨다 김국진 강수지는 각각 2004년 2006년 파경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2015년 2월 18일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됐던 불타는 청춘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뒤 핑크빛 기률 형성 일명 치와 커플로 시청자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측근 인터뷰 김국진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김국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종교 천주교 세례명 가브리엘 기독교 장로교로 개종 김국진은 가브리엘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였으나 강수지와의 결혼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신체 167cm 54kg 애형 출생 1965년 2월 6일 56세 고향 강원도 인재군 인재읍 남북리 가족 배우자 강수지 딸 황 비비아나 학력 인창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데뷔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 공채 7기 소속사 라인 엔터테인먼트 김국진의 전성기 전성기에는 테마 게임과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에 주로 출연하며 어라 여보세요 사랑해요 밤 새지 마란 말이야 나 소화 다 됐어요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유행어를 양산했고 코미디 mc cf 연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력했습니다 그 당시 김국진의 영향력은 숨쉬는 것조차 김국진이 쉬면 유행어가 될 정도라고 회자될 정도로 컸으며 전지현 송혜규동 지금 잘나가는 스타들도 당시엔 김국진의 cf에 덤으로 나올 정도였다 이때 당시 김국진의 인기는 단역 원탑이어서 이병원과 hot를 기다리게 할 정도였으며 단독주연의 mbc 미니시리즈 반달곰 내 사랑을 찍을 정도였다 심지어 국진이 빵이라는 본인의 이름과 본인 캐릭터 띠브띠브씨를 넣은 빵이 대히트를 기록해서 도산위기였던 삼립식품을 살려내기도 했다 당시 월 평균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인지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참고로 말하자면 2014년 말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허니버터칩도 3개월 만에야 매출 50억원을 기록할 수 있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얼마나 초대박이 났는지 짐작이 갈만하다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건 상품이 최초로 나오는 사례이자 스타 마케팅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사례로 마케팅 전공 수업 시간에도 언급될 정도였다고 한다 사측에서 imf 당시에 기업 평평이 어려워 많이는 못 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김국진이 개런티 없이 캐릭터 사용을 허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상품은 대박났지만 그가 받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김국진은 개그맨이 연예계 최고 스타가 된 정말 몇 안되는 희귀사리로 꼽힌다 당시 김국진은 코미디 3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코미디언에 선정되었는데 2위가 한국 코미디계의 영원한 대부 구봉서 장로였으며 또한 광복 50년 최고 연예인으로 선정되었는데 2위가 국민 배우 최불함이었는데 광복 50년 최고의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최불함을 이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 중장년층을 넘어 노년층의 인기마저도 지배했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김국진의 인기를 한 줄로 줄인 말이 바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움직이는 내 인물 중 한 명 KBS 사장, MBC 사장, SBS 사장 김국진이었습니다 김국진의 아름다운 미담 김국진은 어려운 시기에 결혼했던 김소영에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묻자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김국진은 신혼여행 경비를 다 대준다며 선뜻 큰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한다 덕분에 하이난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돈이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숙이 신인 시절 동기들과 함께 김국진과 같은 지방 행사를 갔던 시절 김국진은 김숙이에게 돈 받고 행사 오느냐고 물었고 김숙이 자기들은 신인이고 무대 경험을 쌓아라 해서 온 거라며 행사비를 못 받았다고 말하자 김국진은 그런 게 어디 있어라며 개그맨의 자긍심을 가져라 똑같이 나눠서라며 자신의 행사비 전부를 후배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생명부지 학교 후배가 찾아와서 갚을 때니 등록금 좀 내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200만원을 준 적도 있으며 김용만이 방송 잘 안되던 시절 방송을 접으려고 할 때 김국진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그냥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튜브도 김국진, 강수진님의 연애생활과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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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